오케이, 기리보이 미친 거 아니냐 아우, 실망을 안 시키네 안녕하세요, 본인인 등판 기리보이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본명, 흥시영, 177, 176이에요 전 28살이 아니고, 18살입니다 창동은 아니고요, 광학삼동이 우성어트 1차, 206톡 2011년 디지털 싱글, 륙소프트입니다 아, 이게 좀 잘못됐어요 제가 몰래 한 게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저스트 뮤직 부사장, 부사장 아니고요 전 나간다고 했어요, 수영상 저스트 뮤직 나가겠다 수영상이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형이랑 끝까지 갈 거니까 끝까지 가진 않을 건데 어쨌든 지금은 끝까지 갈 거니까 한번 하위점을 찾아서 우리 잘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설피 대표 네, 맞습니다 아이설피 오프레인드를 하고 있는데 대표입니다 패딩 많이 사주시고요 패딩 이번에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저번에 너무 잘 나가서 안 나가요! 여름엔 춥게 입고 겨울엔 덥게 입고 그런 이상한 소리 누가 한 거야 그거 듣지 마세요 패딩 사세요 패딩! 반팔에 패딩! 패딩 사! 앱스앤 여러 뮤지션들과 작업을 하고 싶다고 스윙스 형한테 나간다고 했을 때 계획이 있었어요 제모를 만들어서 보내자 기리보이라고 살짝 말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무산됐죠 스윙스 형이 너무 불쌍하게 말해서 근데 이거는 저의 금지 사이트예요 뭐 할까요? 아이 골라주세요 나 못 노력했어요 자 클릭하고 있으시고 아니요 절대 없어요 기리보이의 정규앨범 좋네 아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은 뭐야 초록색은 아우 실망을 안 시키네 얘네들은 재밌긴 재밌어요 이러는 거 보면 아 근데 내가 당할 때는 재미없어 야 이거 어떠냐 굿! 아 굿! 오케이 기리보이 미친 거 아니냐 정규 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정규임 얘는 그래서 콜 전망이잖아 이리 보이 앨범 커버 왜 이렇게 X같지? 청년식 때부터 유관 전통이에요 오호호호 전통 오케이 기리보이 살찐 이유 안내 있냐 건강하네 저는 이때 살을 뺄 이유를 몰랐어요 운동 가는 시간에 작업도 하지 운동 가는 시간에 피자 한 조각 더 먹지 내가 왜 살을 뺐냐 뮤직비디오에서 멋있게 나오기 재설 싹! 조커의 웃음 아 쌀 싹싹싹 오오옿 나옵니다 이거 자유로운 기리보이가 자전거를 타고 홀로 여행을 또 떠나다가 안돼 징이구나 근데 웃다가 우는줄 알았지 귀엽다ish 귀엽다 그러짓 알았지 결국pekt writes지 제 공군에 했으니까 탁 끊어져 이거 봐야지 힙합의 역사를 알아야지 역사 ... 이런것을 put 쳐보고 있구요 엉? 전혀 무서워진다. 어이고, 안녕! 이번 주 목요일에 예매하는데 얼마나 빡센가요? 이제 취소표가 생겨요. 여러분 항상 보세요. 그리고 그 막 리셀?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 사지 마세요. 결국 그 모두가 함께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키파플레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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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들켰네. 기리보이가 노래처럼 실제로도 호구인가요? 아 이거 때문에. 무신사요? 어? 무신사? 무신사 좋은 색다던데? 이거예요? 기리보이 착용? 아 오케이.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신사에도 저희 브랜덕이 입점했거든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좋아서 잘 만들었다고. 아 절대 아닙니다.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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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위. 너무 좋아요. 이거 하트 누르겠습니다. 하트 누르고요.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여자아이들. 이거 꼭 들으세요. 한자네요. 표지 볼 때마다 귀여워. 근데 이 노래가 조금 부끄러워요 지금 들으면. 찌질보이 이 말은 너무 좋았는데. 너든 감성도 있고. 스윙스 피처링이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당시 스윙스 형 피처링 받는 거에 너무 너무 좋았고. 별감물도 딱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진 말아주세요. 스윙스 형 감춰받아요. 그렇게 육감정이 되고 돈값이 있어요. 돈값이 삭제해볼 때는 제발. 아이 그러지 마세요. 길이 보이는 노래 영원히. 안 되었으면 좋겠음. 비교 없이 단담하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거 진짜 너무 좋다. 배우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내용은 아닌데. 안경 좀 바꿔라. 길거리에 너 따라하는 애들. 그걸 보기 싫다.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이제 안경 제비들에 대한 그. 대표하는 그런 느낌도 생기고. 제 형제들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작사랑마 하면서. 복직원 했으면 좋겠다. 어허어. 안 돼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땡큐. 서당께 3년이면. 흥어를 읊는다. 라는 논의가 사실이라면. 길이 보기 강아지 덜거리는. 이미 쿠키 원타입이다. 이 강아지가 쿠키 원타입입니다 여러분. 이 앨범은 치명적인 앨범 3. 처음에 냈던 앨범이. 치명적인 앨범 1. 아 몇 년 후인데. 난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다. 그거를 재현한 앨범. 이번 앨범 차트 꼭대기에 없는건. 한국 힙합 발전이 덜이 단지인거다. 저는 이게 정산선을 하는거 같잖아요. 차트에 뭔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되는거 아닌거. 정산선을 믿습니다. 형. 사기재기. 저격 좀 해줘.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하루밖에 안나더라고. 뭔가 이제. 이 형들이 진짜 대단한거에요. 이 아마도 이 형들. 진짜 딱 보여준거에요. 딱. 보여주니까 되잖아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보여주면 되요. 그냥. 언젠간 이 형들처럼. 이렇게 듭니다. 평가 플러스 3. 참 기억해줘요. 그만. 이딴. 양아치집. 하면. 드신다. 글 내려라. 그러면. 비와이 마음이. 정말. 용서할거야. 흠. 넌 왜 그래. 너의 화에 떼어버렸잖아. 에. 원다케이. 원다케이. 마요. contr восп. верх. riers.